아, 점심시간이 끝나가는구나. 점심시간이 끝나나. 이제 퇴근 시간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박 대리에서 업무하라고 하지 말라. 직장인들이 또 신나게 있어. 점심시간 기다리고 퇴근 시간 기다리고 다들 그런 나에게 사는 거지 뭐. 어머님. 아, 자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그게 저. 아, 부장님 뵈러 오셨구나. 예, 같이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사무실 보고 가는 길. 아, 그러셨구나. 잘 지내죠? 그럼요, 어머님. 지난번에 우리집에 가서 설렁탕 먹고 통 소식이 없어가지고 내심 기다렸는데. 아, 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한 번 더 가려고 했어요. 야, 한태조. 누구? 아, 참. 팀장님, 박 대리님, 이 대리님 인사하세요. 부장님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히 바쁘신 분도 그냥 저 때문에 더 바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어머님 어떻게 가세요? 나, 나? 같이 나가요, 어머님. 제가 택시 잡아드릴게요. 아, 그럼 그럴까? 네. 아유, 앉아계세요. 어머님, 택시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어머님, 택시 불렀으니까 금방 올 거예요. 아, 예. 고마워요. 저 근데 우리 미리 혹시 요새 무슨 일 없죠? 네? 아니, 뭐 그게 저. 아, 원래 부모가 그러잖아요. 괜히 자식 걱정들 하고. 전혀 없습니다. 부장님이 이 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됐어요. 아유, 괜히 걱정을 해가지고. 저기, 우리 미리 잘 좀 부탁해요. 미리가 겁만 세서 그렇지. 저기.